자, 고생했습니다! 수고하셨습니다! 진짜 빡셔가 없어, 진짜 빡셔가 없어. 와, 지금 너무 기가 없어. 이제 한 밸런스 게임을 조금 해볼까 해요. 한 달에 한 번만 연습해서 춤 잘 추는 VS 한 달 내내 연습하면 더 잘 추는. 어, 네. 한 번만. 한 번만. 우리 다 한 번만. 한 달에 한 번에서... 한 달에 한 번은 좀 넘어가, 진짜. 내가 한 달에 한 번 했는데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거면 난 좋다던데. 한 달에 한 번 할 바에는 한 달 내내 하는 거야. 플레이리스트에 1년 동안 한 곡만 놓고 계속 듣기돼. 하루에 100곡을 무조건 듣기. 100곡. 한 곡만 듣는 거야? 스트레스. got me stressed. 매일 샤워하면서도 듣니까. 제임스 군이 샤워할 때 밖에서도 그 노래가 들리나요? 샤워하는데 노래가 가장 잘 들린 사람은 상원입니다. 상원이 형이 임포티드만 튼 노래할 때 진짜 나는 죽는 줄 알았어. 아, 나 요즘 재즈는. 어, 맞아. 재즈는 틀어, 아침에. 저는. Last Christmas. 아, 요즘 누구만 듣던데? 그냥 옛날! 트는데, 약간 지금 듣고. 와! 가장 많이 듣는 노래가 다 됐는데. 어제 샤워에서 계속 부르더라고요. Summer Worker라는 뮤지션의 No Love라는 노래를 가장 많이 듣고 있으면서. 근데 저도 No Love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. 류이 형이. No Love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. 이 노래. 그거랑 터넘 그레이의 터너 펫. 좋습니다. 같은 양말을 안 깔고 일주일 신고 안무 연습하기. 한 시간마다 양말 갈아 신고 양에서 양말 빨래 삭도록. 진짜 최악이야, 둘 다. 이거는 투자하기. 랜. 아, 나는 한쪽. 나는 같은 양말을 일주일에 신기. 빨래가 산더미가 되면 또 물을 많이 써야 돼가지고. 그리고 환경. 아, 그렇게 또 있어. 너의 발 냄새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받아서 애다 음식을 계속 시켜먹어 주잖아. 아, 그럴 수도 있어. 일회용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. 일단 뭘 선택하는 최악이야. 그런 노래. 안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잠을 안 자고 안무 연습 때 밥을 안 먹고 해요, 안무 연습. 어, 잠을 안 자고. 자, 하나, 둘, 셋. 잠 안 자고. 잠 안 자고? 잠 안 자고는 이쪽. 잠 안 자고. 잠 안 자고. 약간 잠은 잠을 못 자면 고통스러워. 힘들어요. 배가 고픈 거는 약간 잊을 수 있거든요. 창원이랑 이인군 먹으려고 해도 이인군 다 먹으니까. 저는 저 혼자 먹어요. 근데 지금 우리 둘 다 다 갖고 있는. 그럼 마지막에 다야. 우리 계속 밥 먹어야 돼. 한 끼 먹자. 잠을 못 자니까. 어. 네. 안녕하세요. 제가 MBTI를 안 맞게 나와가지고 틀린 것도 있어서 약간 안 맞으니까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좀 나긴 한데 감기가 되게 심하게 걸려가지고 열이 39도까지 올라갔어요. 코로나 검사도 받고 음성인데 그냥 되게 심한 거. 감기였어요. 네. 그리고 지금 숙소에 있는데 쉬고 있는데 리어 형도 그 감기 걸려가지고 같이 걸렸으니까 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테스트에 찍을게요. 오케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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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ISTJ로 나오는데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IMTJ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리어 형한테 말해야 돼. 제이어스 론나 제이어스 ISTJ 론나 와 그게 맞는 듯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한데 근데 나는 아직 INTJ 제일 맞는 걸까 모르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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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ISTJ로 나왔고 찾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